요즘... 무슨 정글에서 지금... 래퍼 역할... 아버지가 사는 빛과 어두워... 내 어디에는 36일치 내 머리는 금바의 얼굴이 안 아프게 하려고 연봉을 제 코에 죽어놔봅니다. 방법을 찾으셨어요?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임유정 선생님이 동생이세요? 예를 들면... 침동생... 내 침동생이세요. 이게... 운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음악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...